최상병 사건 검토 장관이 직접 명령했다 지금 재판에서 진질들이 막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명령해서 재검토를 시켰다라고 하는 증언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올 거 같으니까 장관을 튀게 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쪽팔린 일이 어제 mbc 뉴스에서도 밝혀졌어요 포를 바꾼 다음에 제출하고 튀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한동훈이 시켰을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게 폰으로 장난치는 건 한동훈이 잘하잖아요 태블리폰이 장난치고 전문가입니다 모바일 기기들에 대해서 전문가요 자신은 아이폰에서 비번 바꾸는 걸로 했잖아 근데 이종섭은 비번 바꾸는 걸로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급히 폰을 바꾸게 해요 그래서 바꾼 폰은 그냥 텅 비어있는 폰 아닙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걸 제출하게끔 하고 호주로 튄 거예요 원래 호주가 예전에 만들어질 때 영국에 있는 죄수들이 와서 만든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도시인데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네요 1893년인가 이후에는 죄수들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지금 호주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고 이종섭이 좀 혼내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새 폰으로 바꿔서 제출했어요 이런 이게 공직자입니까 지금 구속을 해야 될 사람을 도피까지 하긴 냅둔 거예요 그걸 공범으로 도와준 게 대통령실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제보 의하면 시드니의 대사관에도 못 들어갔대 딴 데 가서 숨어있대요 지금 호주 대사가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는 보도 나온 거 없죠 임기가 지금 1년 3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 경질하면 최단기간의 경질이에요 이 기록을 세우기는 싫은 거야 대사관 행정이 펑크나더라도 지금 이 기록을 한 몇 주 넘겨서 그 기록은 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정권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무슨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직접 지시를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게 알려지는 그 순간이 오기 바로 직전에 만약에 윤석열이 장관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무조건 도피시켜야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제가 해설이 필요해요 자 이 두 기사는 이게 드라이하게 이 내용만 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김성수 tv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bc도 안 하니까 자 최상병 사건 재검토를 장관이 직접 명령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걸 이 대통령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님 직접 지시를 했다 이 말이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어요 네 공수처에 인사위원이 누구였냐면 인사위원이 유일준이었어요 유일준 검사를 찾아봐주세요 유일준이 지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면서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후보님 대단하네요 대단한 권력을 쥐고 계시네요 놀랍죠 네 이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실세죠 한동훈의 실세가 아니에요 그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일준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미래 공천위원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윤석열 공천을 수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유일준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재작년 2021년에 재재작년이죠 2021년에 뭐였는지 아세요 공수처 인사위원이었어요 이미 그때 공수처에 자기 사람 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유일준 유일준 젠장 영동고등학교 선배야? 우리 고등학교 선배네? 아 미치겠다 선배님 똑바로 사세요 좋은 학교 나오셨는데 왜 그러시나요 아 정말 낯뜨고 왔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생에서 사과드릴게요 근데 저 인간이 저 인간이 어제 저희가 방송했던 이성열 방송에 그게 나와요 한번 찾아봐주세요 유일준 파트 한 1시간 정도 되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유일준이 공수처 인사위원일 때 거기다가 자기 밀정들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정보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이 유일준이 우검회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윤석열하고 같이 안대희 검사 그 사람이 중앙지검장인가 할 때 그때 대선 자금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검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안대희가 이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이 우검회에요 그 우검회의 돌격대장이 윤석열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이 한동훈 유일준 이런 검찰의 하나예네요 검찰의 하나예네요 여러분 거기서요 지금 공수처에 사람 심어놓고 수사 결과 수사 기밀들 다 빼돌린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나오기 직전에 어떻게든 해외로 보내지 않으면 쟤는 어떻게 되냐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정책 나옵니다 저거 그리고 폰을 갖다가 어떤 걸 제출했어요 보세요 바꾼 폰을 제출했잖아 언제 3월 7일날 3월 7일날 공수처에 자진 출두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땠느냐 저희가 다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 녹취를 갖다가 계속 들려드리고 있고 지금 녹취를 따로 여러분들께 올려놨습니다 김성수TV에서 특정원한 녹취 들어보세요 3월 7일날 공항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공항에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저 새끼 이종소바냐 저거 나가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홀딩을 시켜요 당황했지 홀딩을 시켜놓고 출국금지 찾아요 딱 떴는데 출국금지긴 한데 이상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출국금지인지 애매해 출입국 관리 과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 공수처 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연행돼 간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 앞에 딱 도착했더니 검찰이 나타나서 팔찌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검찰청사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자신 출동하는 개념으로 공수처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폰을 제출한 거예요 이 폰을 바꾼 폰 이게 이제서야 밝혀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호주 대사가 아니어서 출국이 며칠만 더 지연이 됐었다 그러면 바뀐 폰 제출한 것만 갖고도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인물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바로 바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사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속을 막아준 거예요 지금 호주 대사를 시켜서 이렇게 차곡차곡 탄핵에 알리바이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해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기사 두 개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국방부 장관이 주범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주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수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심지어 증거를 인멸했어 그 폰을 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구속영장이 100% 나오는 겁니다 100% 이걸로 당한 게 누구예요 송영길이에요 송영길이 폰 바꿨다고 당했어 근데 송영길은 이렇게 바로 앞에서 바꾼 것도 아니고요 폰을 바꾼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그걸 폰 바꿨다고 구속시켰습니다 증거인멸이라고 한동훈이 하는 집부터 국민의힘 5.18 폄훼논란 도태호를 공천 유지한다고 합니다 유지하네요 참 극적 구제 공천 취소 위기에 물렸던 도태호를 극적 구제했는데 구제한 이유가 도태호가 사과를 했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과문을 그것도 공식 기자회견이냐 이런 데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페북에 올렸다고 네 페북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도태호 공천을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곽상원 후보가 이건 개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태호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일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한동훈은 우리는 우리는 일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는 일배를 직접 했다고 자기가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배 후보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일배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일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배와 같은 인식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5.18과 관련해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용어는 광주 사태였잖아요 1980년대 그렇죠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광주 사태 반란군들이 이상한 폭동을 일으켜서 정부군이 가서 진압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 일배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지 일배에 가입한 적도 없고요 그건 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일배 출신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예요 허위사실입니다 너 선거법 위반했어 이 자식아 허위사실 유포했어 그렇게 인식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인 거거든요 그렇게 반성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 그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정말 전폭적으로 민주화운동을 도왔습니다 그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 이재명이 동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청년과 손잡았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이미 그때부터 인권변호사 또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동지인 변호사로서 일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정진상 실장님 같은 경우도 네 아니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인연을 갖게 됐다 그러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무실 차려놓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인권변호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그 장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이상이라도 이재명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나는 이런 일을 예전에 겪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다가 3시간이 됐다고 제가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 무료 변론 열심히 해주고 정말 이렇게 기층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실제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였어요 맞아요 저희 동알보 제가 다녔던 동알보의 후배가 성남 지역 일대에서 사업체를 하나 했는데 돈을 못 받을 일이 벌어졌대요 대부분 포기하는 소송이었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맡아서 승소를 이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완전 이재명의 찐팬이 된 거죠 전혀 기재하지도 않았던 소송에서 이겨서 그래서 그 아들이 동알보 기자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대단한 변호사다 그렇죠 라고 했고 또 하나 제 지인 그 사람도 이제 언론인인데 현직 지금 언론인인데 그분의 동생이 어떤 소송을 당했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거의 승상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이재명 변호사 때문에 완전 그 동생도 찐팬이 됐다는 그런 뒷이야기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엊그저께도 재판에서 또 무죄받았죠 네 그 재판이 뭐였죠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 재판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무죄가 또 나왔어요 전부 다 다 검사가 억지 기소를 한 사건들 다 무죄나고 있습니다 백전백승이에요 지금까지 백전백승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은 지금 도태호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니 물어볼게요 광주는 8명을 다 보냈는데 광주 박살나게 생겼다는 일들 어떡할래 순천도 마찬가지야 순천에서 이런 5.18 망원한 놈들 이걸 가만 놔둘 것 같아요 4대 난제 직면의 때죠 지역구 후보가 존재감이 없어 오신환, 함흥경, 박문규 고전이 아니라 박살났어요 이미 초반인데 함흥경은 따블스코어야 이제 중도 청년층은 두 배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대선 유세장 방불에서 수백만 명이 물린다고? 수십 명이야 수십 명 그거 사진 조작하는 거 다 나왔어 그리고 그 수십 명이니 어떻게 해? 그 수십 명 중에 또 수십 명은 경호인들이야 경호인들이야 운동권 등 대하 비판을 갖다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메시지에 치중돼가지고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어요 맨날 보도되는 게 저 깐죽거리는 것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함흥경이 저 중에 함흥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린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죠 서울 미 문화원을 점거해가지고 그래서 군대 안 간 사람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정치권 기웃거리면서 출마를 갖다가 다섯 번인가 했어요 다 떨어졌어 지가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서울대 팔아서 여태껏 먹고 살았거든요 서울대 출신이 회를 쏩니다 이러면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서울대가 무슨 벼슬이야? 사람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젊은 유권자들한테 그런 이념 공세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운동권을 했던 경력자를 거기다가 운동권 저격수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그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출국 등의 악재 변수가 됐다 저거는 악재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호주에서는 이미 선거 끝난 것 같아요 호주 교민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범죄자를 대사로 보내냐 호주에서 저게 탑뉴스로 몰랐답니다 이종섭이 지금 그래서 우리 누리꾼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요 호주에 매일 보내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매일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대사로 보냈으니까 호주에서 쫓아내달라고 대사를 그렇게 부탁하는 매일이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재 쌓이는데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는 이런 미친놈들 이 이미지 정치의 민낯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띠로리 하하하하 법당에서 신발을 벗은 한동은 주호영은 키가 168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차이가 없네 182라고 그랬어 제가 키가 182라면 네가 나랑 1cm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얻다 대고 진짜 사기를 쳐 키높이 신발로 안 되잖아요 키높이 양말로 패드를 갖다 집어넣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주호영은 168 저게 이미지 정치의 한계입니다 한동은이 참 머리가 작긴 작네요 주호영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크다고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머리 크기가 작으니까 근데 저것도 뭐 가발로 만들어 놓은 착시효과가 좀 있어요 가발을 부풀어 놓으니까 더 머리가 작아 보이는 거죠 블라드미르 님께서 나보다도 작네 이러면서 예 맞아요 17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발 높이가 1cm 정도 되는 것 같죠 주호영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발의 높이 자 이런 상황입니다 가발 빼면 167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이미지 정치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성취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비명행사 지속이라고 하는데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진짜 더불어민주당을 검찰의 아가리에 터넣었던 그 밀정들 그 밀정들이 탈락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종환에 대해서 특히 할 말이 많은데요 저분이 문화부 장관하시면서 실제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저희들이 직접 해가지고 소송해서 이긴 거예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없었고요 어떻게 구제하셨습니까? 언제 구제해 줬어요 도종환 씨? 네? 언제 구제했어요? 우리들 우리들 돈 내서 한 거야 1인당 40만 원씩인가 30만 원씩인가 이렇게 돈 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소송했어 그래서 이겼어 국가 상대로 그것도 국가가 치사하게 그때 당시에요 막 항소하고 그랬어요 와 진짜 서럽더라 정말 도종환 장관이 전교조 교사를 할 때 제가 전교조 1세대거든요 가서 저희는 전교조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조 교사들을 응원하는 연극에도 관람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단한 투사였고 대단한 시인이었죠 문학적으로 성취도 굉장히 높은 분이었고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는 하신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문화부 장관이 돼서도 하는 게 없어요 문화부 장관이 됐을 때 최소한 블랙리스트 가해죌들은 속아 냈어야 되거든요 다 승진했어요 지금 걔네들이 지금 공공기관에 다 장이 됐어 지금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황희가 됐거든요 황희 장관한테도 얘기했어요 블랙리스트 피해자 그냥 냅둬야 되냐고 이거 냅뒀어요 지금은 뭐 다 어쩔 수 없다고 황희 문화부 장관이 됐을 때 참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화 시켰냐고 축사만 하고 다녔어요 진짜 축사 장관 그리고 이제 북에 갔다 오고 이럴 때 확 사진 찍히고 하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냥 날린 거예요 근데 무슨 비명행사야 일을 잘못하니까 해임을 시킨 건데 우리가 송갑숙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등에 칼 꽂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이 아웃시킨 거예요 이게 왜 비명행사야 그러니까 기사를 쓰려면 똑바로 써 조병욱 지금 국민들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의 심판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저게 비명행사가 아니라 친명이 행사한 거죠 친명 학살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 비명들을 지키겠노라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그 비명 나경계 일부들이 발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계호 같은 사람이 한 번 죽어는 그러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단수공촌했다가 다시 3자 경선을 바꿨는데 그걸 최고위원회 해가지고 발악발악 소리질러가지고 누군지 다 알거든 마포에 나오는 놈 어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단수공촌으로 바꿨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미리 잘라낼 수 있는 데는 친명들 다 잘라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민병소 후보도 날아갔잖아 네 하남에서 컷아웃 됐어요 컷오프 저희가 그 타이틀에 걸어놨던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지난번 출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바둑이 2급이에요 네 바둑 두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약간 과장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바둑 고수인 건 맞아요 그렇죠 음 수를 두는 거거든요 음 이 수는 언제 시작됐냐면 본인이 어 단식을 시작할 때 그렇죠 그때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살아 돌아왔죠 음 최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그때도 살았다고 그치소에 갇혀서 살아 돌아왔죠 지금 당내에서 지지자들의 힘에 의해서 정적들을 쳐내는 저같은 치 발 뒤꿈치 살 정도 되는 저같은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거 내주고 네 뼈를 취한 거거든요 당내의 반대 세력 그 반대 세력을 축출해야 다음에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더 큰 싸움 윤석열과의 더 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살을 내준 겁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거죠 지금 거의 다 달라갔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해철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전해철 반란군의 수개들 김철민 고영인 안산의 삼적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양문석을 찍고 김현을 찍으면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양문석 오늘 발표인가요? 오늘 마지막 저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인가요? 날짜가 양문석이 10일 12일이었나요? 12일 13일이었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오늘이 13일인데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권리당원들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할 수 있냐면 직접 전화해서 직접 전화해서 직접 전화해서 마지막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양문석 오늘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김철민 고영인을 날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전화 서울에서 오는 전화 안산에 있는 분들 반드시 받아주시고 김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철민과 고영인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10년 2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전제품 하나를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시잖아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안산을 여태껏 세월호 기억공간 하나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저녁 9시에 발표고요 오늘까지 전화를 못 받은 권리당원들은 직접 전화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양문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안산병 이 지역은 김철민과 고영인을 동시에 날리는 그런 현명한 판단으로 이재명과 함께 선거혁명을 공천혁명을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천 거기도 지금 이상한 게 돌고 있어요 이상한 게 돌고 있어 파란색 하트를 옆에 붙이면서 이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는 건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갑 부천갑의 김경혁 서영석 그리고 유정주 이 세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유정주 아십니까? 네 조금 압니다 이재명의 사람입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막 하고 다녀요 양정철이 양정철이 사실은 비례회의 대표 만들었지 않습니까? 10번 조서 그리고 도종환 의원이랑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 업적을 냈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예요 애니메이션 산업협회 회장이었고 그래서 한 일이 애니메이션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밖에 없어 그러면 나같이 연극했던 사람은 연극했던 사람은 그 지원금 또 나눠 먹어야 돼? 애니메이션 쪽에 지원금 가는 거 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써 있는 만큼 다른 장르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 쪽에 전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갔다면 연극이란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케이팝까지 다 골고루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냥 자기네 산업 이해 충돌이에요 김경협 이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김경협 의원은 18대 경기도지사 시절에서부터 이재명 대표 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쵸? 고개만 끄덕이 계세요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빨아가지고 경기문화재단 이사도 하셨던 분이 지금 조국 땅으로 갔더라고요 네 누구죠? 리아 리아 뭐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생각이 조금 다른 거죠 생각은 항상 변할 수 있어요 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요 다음번 대통령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고 네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글로 가는 거죠 몰빵론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남아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몰빵론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인간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든든한 혁명 파트너인 겁니다 네 저기 보니까 친명행제 비명행사라고 했는데 친명학살 친명이 횡재했나요? 친명 중에 친명 또 있어 아주 장렬하게 날아갔죠 네 자기 새끼들 다 그대로 하는 거 내주고 친명을 취한 거거든요 네 이재명의 승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컷오프 당한 것들만 해도 보세요 컷오프 당한 사람들만 경선까지 간 건 진짜 정말 경선까지 가서 떨어진 거는 그야말로 그나마 뭐 특혜를 받은 거 같아 컷오프 또 있네요 임진 임진도 컷오프 임진은 진짜 성남 어디 시장이에요 시장상권 네 그 정말 일일이 가서 개장수들 설득해가지고 진짜 그렇죠 성남이었을 때 그 고생했던 사람이 임진이에요 임진이라는 사람이 이름이나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또 있죠 이현옥 같은 경우 이현옥도 지금 날아갔죠 네 이현옥 이현주를 보낸 거잖아요 자기 새끼 전혀 챙기지 아니 자기 새끼 전혀 봐주지 않은 거거든요 이현옥 우리 전 GH 사장도 얼마나 이 대표랑 가까운 사람입니까 대단히 저보다 더 오래된 관계고 근데 아주 공평하게 이현주를 보냈어요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제가 그래서 이현옥을 지지하는 방송을 못한 거예요 이 대표님 마음을 아니까 어디를 응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인데 다른 데 보낼 수 없는 거야 이현주를 그럼요 자기 새끼 챙겼으면 거기다 이현주를 보냅니까 안 보내죠 진석범처럼 그냥 경선이라도 했으면 진짜 말을 안 한다니까 이석형 보세요 이재준 보세요 이재준도 지자체장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도지사 시대부터 도왔던 사람입니다 날라가잖아 비명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비명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말 당원과 동지들을 믿고 최소한 경선을 갖다가 붙이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진짜 수계들은 우리를 믿어서 수계들을 날릴 거라고 진짜 든든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냥 공천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어쨌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이재명과 당원 동지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자 이 여덟 명 김남국을 날렸던 8인방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갔어요 이걸 이재명이 했다고? 다 경선 기회 받았어 다 경선 기회 받았어요 우리 민병선 후보는 경선 기회조차 못 받았는데 저 여덟 명은 경선 기회 다 받았다고 경쟁에 의해서 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당원들이 날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끌어 나가면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괴로운 미래 근황 여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정계 은퇴시키는 거 이거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근데 저 사진 보니까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괴로운 미래 근황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괴로운 미래야 지금 괴로운 미래가 3% 이상 나오는 데는 갤럭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2%대 이하로 떨어져서 이번 선거에서 다 죽습니다 김종민이 세종에 갔잖아요 세종에서 될 것 같아요 네 저분들 얼굴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식은 피자라고요? 식은 피자 누구도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 식은 피자 그렇죠 아주 그래도 좀 점잖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는 썩은 피자라 그럴 뻔했는데 지금 이낙연은 광주 광산갑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조카하고 붙습니다 네 민영배가 조카시라고요 네 저희 조카법에서 항상 민영배 의원이 저한테 좀 꼼짝 못하는 게 있는데 아 제가 되니까 네 저희 조카님이 아주 심판해 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영배가 21대 때 최다 득표율로 이긴 거 아시죠 이낙연 씨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민영배 의원은 또 광주에서 다시 당시에 대선 경선할 때 가장 먼저 현역 의원으로서 이재명을 지지한 네 그럼요 네 아주 신심이 두터운 분이죠 심지어 탈당까지 하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검찰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려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당원 위에서 당신이 뭘 했어 근데 김종민 당신이 뭐 했어 홍영표 골프나 치러 다녔잖아 그리고 김종민이 똥줄이 타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선거 후에 민주당과 합당하겠다 꺼져 아이씨 어따 대고 있지 그 우물에다가 그냥 거의 소변을 보고 간 주제에 다시 돌아가서 그거 먹겠다고 또 어따 대고 그냥 합당 얘기를 꺼내 그러면 니네들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 똥파리 새끼들이 아주 똥파리들도 여기서 떠났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이 뒤에서 막 붙어있나 봐 그 유명한 더 레프트가 조국 혁신당의 로고를 만들었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똥파리들도 버린 괴로운 미래 자기가 다시는 보지 말자 살면서 참 더러웠고 정말 이제는 안 봤으면 좋겠어 누가 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떠났어요 그것도 온갖 욕하면서 진짜 온갖 오물들을 다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다 치우고 있어 우리가 지금 니네들이 버린 똥들이 언론에서 사방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비명행사 이런 말도 다 너희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분들이 대선 경선 당시에 저쪽 이낙연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경선에서 대선 경선 불복이죠 대선 경선을 불복하고 결국 승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승복했잖아요 네 저분들은 승복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재명의 업적을 보십시오 우리 당원들을 주체로 세워줘서 당원들이 스스로 심판할 수 있게 했고요 스스로 심판한 거를 못 견디겠다고 1,000원짜리 당원한테 당했다고 그러면서 욕하고 나간 놈들은 저 모양 저 꼴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이것도 우리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저 방송 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딱 결과 발표 나온 다음에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누가 중간에 장난친 거 아니냐 실제로 장난친 게 확인된 게 뭐냐면 심사위원 점수가 50점이에요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가 20점입니다 놀라운 것은 권리당원 투표를 1,000명의 표를 받아도 20점 3,000명의 표를 받아도 20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권리당원은 이게 캡이 있는 거야 3,000명 이상만 되면 다 20점 만점을 받는 거야 패스죠 3,000명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면 권리당원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3만 표를 받았는데 2등이야 근데 겨우 3,000표 넘은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했다는 걸 이미 그 표를 갖다가 우리는 투명하겠다고 공개했는데 공개한 걸로 자인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만두게 된 거예요 전지의 정형이 사퇴했죠 이 조치도 저는 굉장히 발빠르게 공천 잡음을 줄인 그런 아주 정말 제대로 진행한 그런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당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빠지게 되면서 다른 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였는데 사실 이번 후보 중에서 저는 맘에 드는 후보가 있었어요 한 분은 전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또 한 분이 한보총 전 위원장 이 두 사람은 개별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러면 민주노총하고 한보총이 와서 지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구 등등에서 얼마나 유리해지겠습니까 이게 전략적인 그런 인식이에요 그런데 전지혜 정영이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 다만 심사위원 중에 누구랑 친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 확 까버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비례후보를 다시 한번 선택하면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 비해서 후보들의 무게감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이거 갖고 어떻게 비례선거를 하나 이런 탄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로 잡지 못했으면 무게감도 없는데 욕만 드립다 먹는 그런 선거가 될 뻔했죠 비례대표 참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봐도 참 이건 난수표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후보라고 해서 20명이 이렇게 라인업을 짰는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강유정이에요 영화평론가 강유정 그런데 이 사람은 김호준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긴 하나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해봤고요 예전에 제가 기자 시절에 많이 소통을 했던 분입니다 네 네 이 20명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앞에 10명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백혜숙 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 그룹으로 또 밀렸네요 이분은 진짜 어떤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 맨날 능력이 있어도 이 그룹밖에 못 가요 네 지난번 더불어시민당 때도 이 그룹이었거든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승만 형님도 이 그룹이에요 왜? 나라면 서승만을 갖다가 1그룹으로 넣어가지고 진짜 공중전이라도 확실하게 좀 해보겠다 나머지 남자분들 중에서 위성락 전주 러시아 대사 정도 빼놓고 인광현 김준환이라는 분도 국가정보원 차장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 아니고 박홍배 한국노총 쪽 조직이 있다는 거 빼고 서승만처럼 공중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서승만은 저 밑에다 박아놓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는 당시에 북핵 협상을 실무에서 진도 지휘했던 굉장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콘텐츠가 있어요 위성락 님 정도가 남자에서는 두드러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임광현 또 참여정부 경제비서관 행정관도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위성락 님이 사실 나의 연배도 있고 가장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분이라서 앞번호에 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그룹 정도 1그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지율을 갖고 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지율을 20% 이상 올려주셔야 20% 정도 되면은 뭐 얼마에요? 20%면은 300명 중에서 그 3, 6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20%가 20%가 5로 나눠야 되는 거지 5, 6, 30이니까 원래는 원래는 60명 정도가 20%인데 지금 60명을 다 줄 수 없고 5분의 1로 나눠서 46석에 5분의 1 5로 나누면 10석 10석 정도가 20%가 10석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선이에요 20%가 그래서 20%가 나와야 세진년 거기 3명 진보당 3명 그 다음에 시민후보 거기서 2명 하고 물론 이렇게 좀 섞여 있을 테니까 민주당에서 5명 해서 1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일단 김성수TV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또 멤버십 멤버십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김성수TV가 잘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성수TV의 좋아요가 결국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적들의 그런 어떤 공세를 이길 수 있어요 2천 개 정도 있게 되면은 웬만한 그런 신고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이번에 그 공천의 결과 한마디로 이전에 그 어떤 당대표도 하지 못했던 개혁, 물갈이 해냈다 이거는 확실한 거죠 네, 대단한 사실 승부수죠 이재명은 승부사입니다 이재명은 승부사고 내 비록 일부의 사를 내주지만 큰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 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과의 싸움을 하기 위한 어떤 본인의 진용을 갖추는 확실한 개혁을 개혁과 개편을 해낸 거죠 대단한 사실은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역대 어떤 당대표도 이런 식의 진용을 개편하는 공천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승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천을 해서 선거에 승리하는 일만 남았고요 선거 승리를 하게 되면 탄핵까지 정말 가열차게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임기 동안에 탄핵까지 이뤘으면 좋겠네요 그동안은 개혁 어젠다를 한다든지 탄핵을 한다든지 뭘 해보려고 하는데 껀껀히 반개혁 세력들이 발목을 잡았었잖아요 심지어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잖아요 이런 어떤 내부의 진용을 정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공천의 결과 여러분들 김성수 TV와 동의를 하신다면 김성수 TV에 멤버십 많이 좀 가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이 지금 중간에 이제 이태원 클라서가 있고 그리고 진검 승부가 있었는데 두 코너가 오늘은 좀 취소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공천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실전 그러니까 선거의 실전을 위한 그런 짧은 그런 개편을 좀 하고요 그리고 4월 10일에 결전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그런 코너의 개편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 많이 좀 김성수 TV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더 이상 방송이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김성수 TV에 또 제일 사랑받는 쌍김시대 코너가 있으니까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은 또 좌충우돌 또 굉장히 아주 화끈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좌충우돌에 이제 최대집 한번 한번 데리고 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정말 좌충우돌 하겠는데요 그렇죠 좌 좌에서는 짜왕하고 제가 있고 우에서는 최대집과 변이제가 있어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울 수도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화끈한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10시 반 개삼촌들의 돌직구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 9시에 김성수 TV가 열립니다 왜 열릴까요? 여러분 밤 9시에 김성수 TV가 심야시사 시간도 아닌데 왜 열릴까요? 네 뉴탐사와 공동방송이 있습니다 뉴탐사와 공동방송에서 오늘 한동훈과 뉴탐사 기자들의 민사소송 이야기 한동훈은 지금까지도 자기의 알리바이를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답변서 알리바이 증명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시원하게 또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뤄 whispering 다.